오늘 운동은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오늘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등허리가 살짝 뭉쳤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할 때도 약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조심스럽게 현재 몸 상태에 맞게 무게도 살짝 낮추고 그리고 자세도 살짝 더 부담이 적은 자세를 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런 큐를 다르게 줘서 했는데 하고 나서 당연히 허리도 더 괜찮아진 느낌이 났고 전체적으로 느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특전사 시절 이런 몸사진 같은 걸 올리니까 그때 대비해서 지금 근육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운동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진심으로 했습니다 운동에 올인해서 하루에 막 그때는 너무 젊었기도 했고 하루에 막 3, 4시간씩 거의 매일 전신을 이렇게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밥도 굉장히 많이 먹으면서 그래서 그때도 꽤 좋은 몸을 나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보자면 그렇게 열심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대략 시간이 한 4, 5년 정도가 될 텐데 그 4, 5년을 정말 진심으로 했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시간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4, 5년 동안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운동을 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몸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고3 때 몸과 지금의 몸에서 근육량 차이가 저는 드라마틱하게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봤자 한 1, 2kg? 한 2kg 정도 근육량이 더 붙었다? 한 이 정도 차이지 그때 대비해서 드라마틱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내추럴로 좋아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대비해서 안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자그만한 차이가 퍼포먼스적으로도 그 큰 차이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강해질 수 있게 즐겁게 맞추면서 가시면 되겠고 저는 여기서 근육량을 더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체중을 더 많이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의 비율을 많이 포함하면서 체중을 늘려야 하는데 나이가 한 살, 두 살 먹어감에 따라 체중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 몸에 부담이 되는 게 커지기에 몸에 부담이 커진 게 느껴져서 그렇게 체중을 많이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가게 냅두기는 할 거지만 뭐 어찌 됐든 여러분들은 항상 계속 더 강해지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고 이게 더 안 강해진다 이런 데 실망하지 말고 지금 저도 저는 더 강해질 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해질 게 많이 남았으니까 1, 2kg 차이를 내면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또 수행 능력도 성장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유연성이 느는 것도 내 몸이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건강하게 즐겁게 운동하시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정도를 원하면 결국에는 약물에 빠지게 된다거나 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열심히 집중해서 한 4년 정도 집중해서 한다면 자세를 익히면서 정말 좋은 몸을 만들 수 있다는 뜻도 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내 유전적인 한계 금방 뽑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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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